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첫 차 32카운트 4월 작품이구요 팩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 배워보실게요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볼, 크로스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섹션 2 똑같습니다 방향만 다르죠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오른쪽 파인 스텝,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4분의 1턴 할겁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4분의 1턴, 스텝, 오른발 터치 3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허드 셔플 하겠습니다 셔플 스텝, 왼발 허드 셔플 셔플 스텝, 오른발 허드 왼쪽 2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4번 카운트 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정면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손동작과 윈트로 약간의 댄스가 또 지온 스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러뷤